다음 달 4일 치러지는 안동대 총장선거에 3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과 선거 일정을 김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4년간 안동대를 책임질 총장을 뽑는 선거에 환경공학과 김태동 교수, 회계학과 권태환 교수, 경제학과 최성관 교수 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제학과 최성관 교수는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특성화,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핵심 발전 전략인 의과대학 유치 추진, 신도시 캠퍼스 건립, 특성화 및 산학협력 강화,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하여 외부 환경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회계학과 권태환 교수는 연구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실무용 인재를 육성해 취업률 70%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지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창조적 교육과 선도적 연구, 효율적인 대학 경영을 통하여 신도청 시대의 북립대학 위상에 걸맞는 힘있는 안동대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환경공학과 김태동 교수는 재임 기간 중 1,500억 원 재원을 확보하고 구성원의 합의를 얻어 대학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사만화된 그로콜 캠퍼스를 구축하고 탄탄한 재정 확보, 획기적인 복지 구현,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헌신을 통하여 경북 최고의 대학교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새 후보는 또 도청 신도시 캠퍼스 건립과 의대 유치를 대학 발전을 위한 공통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안동대 총장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합동연설회를 갖고 다음 달 4일 학내외 위원 48명이 참여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임용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앞으로 4년이 안동대 발전을 좌우할 골든타임이라는데 3명 후보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 선거인단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